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제8권의 내용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8권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던 헷불 언약, 그 언약의 성취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세 곳의 장소가 있죠 애국 430년 동안 머물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난한 땅 16년 동안의 정복과 정착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속경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출애급에서 가난한까지 여정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좋던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하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설교이자 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힘들게 걷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본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과정을 걷게 하셨는가 그 본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본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뭡니까? 복주식이 위험이었다, 복주식이 위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급에서 가난까지의 여정 전체 걷게 하시는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광야 40년의 과정은 성경에 분명히 복주식이 위험이었다 나와 있는데 그럼 애급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또 가난한 땅, 정복까지 모든 과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이건 역시 결국은 복주식이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주식이다 복주식이 위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복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셨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출애급에서 가난까지의 여정 여기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속에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전 과정이 전 과정이 압축되어 있다 압축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컴프레스트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선택하여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유 바로 그들의 발걸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이야기 구원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상 성령은 이 이야기를 반복한다는데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애급에서 가난 모든 여정이죠? 이 여정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든 내용이 처음 시작과 진행과 또 마침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이건 시대에 따라 시대 시대별로 시대에 따라 또 다양한 상황이죠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양하다고 했을 때 물론 시대별,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적인 변화죠 공간적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상황이 틀리죠 공간적인 변화 두 번째는 또 중심 인물의 변화 중심 중심 인물의 변화 시대에 따라 또 공간을 다양화시키시고 거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건 내용의 변화죠 사건 내용의 변화 사건을 구성하는 그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 개인의 창조 원리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노아 때는 대홍수와 또 방주 건축이라는 이런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는 구약시대 때는 처음 중간 정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내용이 한 세트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래하게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이 내용들을 바로 처음부터 그 내용들을 구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를 어느 한 중간만 떼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의 세트로 해서 처음 시작과 진행과 마침 이 이야기를 다양한 여러 시대의 또 다양한 공간에서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사건 내용을 다양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 이런 모든 내용들은 마침내 바로 예수의 시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그렇죠? 여러 부분 다양한, 그렇죠? 여러 모양 여러 시대 또 다양한 상황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는 다 부분적이죠 예표적인 성격이죠 예표적 성격을 지읍니다, 성격 실체가 있을 때 그 존재를 한꺼번에 말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마지막, 그렇죠?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연적, 연적 또는 예표적 사건들 이제 구약 시세죠, 구약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취, 성취죠, 성취 다 성취 된 것입니다 100%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백성에까지 이것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취를 적용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적용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 된 이 이야기가 보금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보금입니다 보금이 되어 전 세계에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각 개인의 신앙이 적용되고 있다 적용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매 시대마다 계시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가?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담 시대입니다 아담 시대 아담 시대는 바로 창세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년이 된지라 여기 보면 흙이 나오고 또 생기가 나오고 생년이 나옵니다 아담 시대는 흙의 존재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존재는 흙의 존재입니다 흙의 존재 흙의 존재가 생기를 넣으니까 생령이 생령이 되었더라 생령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령의 존재는 에덴 농산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신령한 존재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존재 신령한 존재라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5장 4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도 바로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또 신령한 몸이 또 있어요 신령한 몸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흘개의 존재 흘개의 존재 이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 또 신령한 존재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흘개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흘개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에 생령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런 존재는 바로 에덴 농산이죠 에덴 농산에서 일정기간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특별한 영역이죠 에덴 농산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영역입니다 특별한 특별한 훈련 장소 훈련 장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보장을 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보장을 해 주는 특별한 훈련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이렇게 에덴 농산에서 일정기간 양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본래에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에덴 농산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신령한 그런 존재로 완성이 되었을 때 그런 존재가 이제는 에덴 농산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전 세계의 지구 전체를 정복하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존재는 생명의 존재가 생명나무죠 우리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완성된 존재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 노아시대를 보겠습니다 노아시대 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 이 시대에는 구원의 방주 운동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운동이죠 구원의 방주 건축 이것을 통해서 주약이 관여한 세상 주약이 관여한 세상을 바로 모든 주약이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노아시대 때 나타난 구원 역사 이야기는 정말 구원 운동과 심판을 통한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의 도례를 예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세상 이것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노아트의 사건들은 사건들은 과거에 지나간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미래 마지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또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런 종말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나와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트리라 여기서는 뭐 노아 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재림 인자 때에 벌어질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돌에 다음 표지 보겠습니다 홍수 새로운 세상은 종말적 심파문의 돌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것인가 노아 홍수의 새 그 세상을 예표를 하는데 이때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큰 변화 변화 노아 때 그 이 변화 이런 이야기는 우리도 뭡니까 마지막 변화를 앞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첫째는 몸의 변화죠 몸의 변화 몸의 변화 우리의 몸이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몸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세상의 변화겠죠 하늘과 땅의 하늘과 땅의 변화 이 변화 형태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변화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에 어떤 돌에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돌에하는 새로운 세상이죠 공수의 새로운 세상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한 것 이 세 자가 뭡니까? 옛 하늘과 옛 땅 아니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나타난 표현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의 이런 것은 전혀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늘과 땅의 기초로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워지는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이것은 뭐 처음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인 것이고 바다까지도 여기서는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하늘과 땅 개념 속에는 바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바다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이 바다가 바로 그 저크시도가 등장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하늘과 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거기서 옛날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완전한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오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러니까는 이거를 볼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뭡니까? 만물의 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의 갱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만물의 갱신인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은 속에서 옛날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이런 정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 아브라함 갈대부리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가난 땅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가난 땅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참 가난 땅으로 말씀 쫓아 나온 것도 대단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모래야 한산입니다 모래야 한산 모래야 한산 그래서 모래야 한산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 구원 역사 이야기 이 속에는 아브라함 한 개인의 신앙이 완성되는 신앙이 완성되는 여정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모래야 한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지로 다치려고 실행을 결행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났던 구원 역사 이야기 이 속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정받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신앙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게 뭡니까? 갑산구원론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갑산구원론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갑산구원론은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가지고 구원 이후에 영적인 이런 싸움을 통해서 각자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좀 죄도 짓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구원이 취소되겠느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옳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용받는 내가 이제야 우리 성경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 있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느라 그쵸?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용받는 신앙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시대 이것은 죄악의 도성 애굽이죠 애굽 우리가 이제 제목을 삼았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렇게 추락을 해서 이제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광야 훈련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약속의 땅 이제 가난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죠 정착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정일지의 나라를 만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광야 훈련도 마찬가지죠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에덴 동선에서 일정기간 양육을 받아야 했듯이 이 설백성들은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므로 말이냐마 거기서 잘 정착을 해가지고 참 신정일지의 나라를 만들 때 그것이 성취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광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애급에서 물들었던 여러가지 우상 숭배라든지 쥐약된 이런 속성들이 이 가난한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대로 그냥 뭐 싸게 나고 막 한다고 한다면은 그 가난한 땅도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쥐약의 땅으로 다시 오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구현되었던 때는 바로 다유당 시대입니다 다유당 다유당 다유당도 허물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고의 인물로 추앙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유당이죠 이 때가 하나님 나라가 가장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잘 구현되었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보겠습니다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때는 이 쥐인 쥐인이 교회의 운동을 통해서 뭐로 변하는 겁니까? 바로 의인이죠 의인 의인 만드는 것 그래서 신약계 운동의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일곱 가지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종말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나타났는가 종말의 시대는 쥐의 성도들 이때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의 구원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는 믿는 쥐의 성도들을 종말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신령한 신령한 교회 운동 신령한 문자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운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교회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자 구원 운동을 위해서 종말의 신령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신령한 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모습은 이걸 우리가 늘 캐션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신령한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죠 종말의 신령한 교회 운동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 악인을 갈라낸다 하는 것은 바로 의인은 뭡니까? 의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 마태봉 13장 49절을 보게 되면 세상 끝에도 위로하이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결론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출애급에서 가난까지의 여정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운동 그렇죠? 운동의 원리를 보여주는 한편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 신앙여정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급생활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불을 받기 전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애급생활은 선민이 살았던 애급생활은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죄악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 생활은 부른받은 성노들이 모여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교회 운동 운동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정보 운동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파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오고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신앙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각자 내 신앙의 현주석 이것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애굽에서 가난까지의 여정 가운데 다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가난, 정복에 필요한 신앙입니다 만약 내 생활이 아직도 세속적인 것들에 매여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애굽 신앙 애굽이죠 애굽 신앙을 못 벗어난 것입니다 애굽 애굽의 노예들의 신앙이죠 애굽적 신앙은 노예들의 신앙입니다 노예들은 자기의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을 해지만 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세상에 굴복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삶을 보여주는 거죠 만일 내 신앙이 아직도 확고하지 못하고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 이거는 광야죠 광야 광야죠 그렇죠 광야 놀라운 비전을 즉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여튼 내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락가락하죠 오락가락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은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 정부를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필요합니까? 흔들미 없는 흔들미 없는 확고부동 확고부동 부동한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현지술을 또 살펴볼 뿐만 아니라 또 종말의 시대 펼쳐지는 마지막 구원운동의 성격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시제 때 많은 이런 구원 역사 이야기를 시대별로 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원운동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고 발견하고 붙잡아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잘 깨달아서 마지막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로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서 2021년 학예의 대성애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19의 문제로 말리야마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칠 순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예의 대성에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순서 절차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번 학예의 대성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전문만 말씀의 은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할 수 있는 새로운 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